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가장 인기있는 애완곤충입니다. 사육이 어렵지 않아 특별한 기술 없이도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곤충 사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참나무 바루톡밥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충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 발효톱밥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단조로운 곤충 사육에 활력이 될 수 있고 또 성공했을 때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톱밥을 만들기 위해선 참나무 톱밥 외에 몇가지 첨가재료가 필요합니다. 첨가재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칼슘 같은 성분이 들어가면 보다 영양가 높은 발효톱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되는 대표적인 첨가재는 쌀가루와 밀가루가 있는데 저는 밀가루를 사용할 것입니다. 단백질이 되는 대표적인 첨가재는 콩가루와 어분이 있지만 저는 쓰고 남은 게 있어 우유 단백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흑설탕도 준비했는데 당은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효에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 용액과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혐기성 균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유기물의 분해 과정을 발효라고 하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을 배양의 유기물을 부식시킴으로써 생참나무 톱밥이 유충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발효톱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기라된 표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시중에 판매하는 발효톱밥이 같은 상표임에도 품질의 차이가 약간씩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좋은 발효톱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충해를 입지 않은 질 좋은 참나무 톱밥이 필요합니다. 또 톱밥의 입자가 작을수록 완성된 발효톱밥의 품질이 좋은데 입자가 작을수록 발효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발효톱밥에 물을 넣어 적정 수분함량을 50에서 60% 정도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곤충 사육에 필요한 발효톱밥을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 물이나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용곤충 즉 군뱅이 사육을 위해서 발효톱밥을 만든다면 지하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에는 중금속 등이 검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지하수 사용으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톱밥의 가수가 됐다면 이제 준비한 첨가제를 차례로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아마도 첨가제를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수학공식처럼 딱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알아서 적당히 넣으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 사용된 발효톱밥 레시피를 말씀드리자면 참나무 톱밥 10리터, 물 1.5리터, 밀가루 100g, 우유단백질 50g, 흑설탕 50g, EM 용액이 100ml입니다. 첨가물질은 질 좋은 발효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첨가물질을 너무 과하게 넣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톱밥에서 악취가 나거나 톱밥이 썩어버리니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발효톱밥 레시피를 찾아야 합니다. 준비된 첨가제료를 모두 넣고 잘 섞어주었다면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톱밥을 뒤집어주면 발효에 도움이 됩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톱밥의 온도가 40에서 60도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온현상은 약 수주간 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균과 잡균이 사멸됩니다. 발효기간은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유기물이 대부분 분해가 되었다면 발효톱밥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 달 정도 숙성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숙성기간은 흔히 가스 빼는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숙성기간 없이 발효톱밥을 사용하게 되면 곤충이 죽어버리니까 꼭 숙성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발효톱밥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발효톱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도 처음 발효톱밥을 만들 때 그랬거든요. 발효톱밥 만드는 것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곤충사육에 소소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